안녕하세요 어? 목소리 뭐야? 아무나 핑 찍어주시면 따라갈게요 목소리 뭐야? 목소리... 껍질이었다 목소리... 아이디가 이게 뭐야? 좋아요와 구독 쩝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갑자기... 갑분사 네 저는 잘 부탁드립니다 힘찍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쌈미 따라가겠습니다 저 따라갈게요 네 아 근데 한복 너무 이뻤다 뭐... 사야되겠어 5,700억 잠깐만 이분은 고마운 사람이라 어디야 자꾸 채워 어디야 자꾸 채워 BJ 아니야? 아무도 대답 안하는데 혼자 계속 얘기 BJ 아니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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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분님 갑분님 오른쪽 오른쪽 앞에 빼 까지 이게 뭐꼬 와 개잘해 하이 하이 우와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우와 뭐야 고수다 님 엄청 잘하죠? 이분님 네? 고수에요 우와 엄청 멋있는 군대 여성 같다 군인 여성 같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야 아무도 핑 찍어주시면 따라갈게요 목소리 뭐야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이분님 벌고님의 요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스미님 멀리 내리시죠 하틴? 하틴 갈까요? 포어 후글갑 그만 아 네 그럼 지금 내릴게요 오케이 스치스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가 아이디가 이게 뭐야 아이디가 너무 신경있네 에이! 워징이는! 뭐야 2번 님 네? 연예인이에요? 네? 2번 님 성식이 형. 성식이 형 찐 아니에요? 찐? 아 성식이 형 팬이라서 아.. 본인이라고 되게 했는데?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죠? 잘 자요? 뭐..뭐 해요? 잘 자요 야 걸포다 걸포 오자마자 왜 이리 좋아하시나 잘 자요? 걸포다 1번 잘 잘게요 겉보맛을 걸 대박 닥쳐 어디있어요? 아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뭐 겉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? 아 모르겠어요 뭔소리가 겉보 여기 1번 있잖아 1번 아 지금 생방하고 있잖아 닥쳐 아니 이거를 이거를 아 왜 이렇게 다 뭐 어떻게 하겠지? 웃지도 않았는데 마이크 열고 제가 2번님이랑 오래 하고 싶어서 좀 멀리 왔어요 2번님 목소리가 남다르네요 유튜브 각 잡자 저 해안가 한번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용 오 목소리 미쳤는데? 나 이거 유튜브 제목은 송시경씨랑 배그였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잖아 왜냐면 진짜 한 거 같이 했어 아이디가 경기경이야 아이디가 송시경이야 그 제가 AR소음기가 3개 남거든요 3개 필요하신 분 말씀해주세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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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필요해요 아 네네 네네 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3개 다 드릴게요 3개 다 드릴게요 까지 사주세요 다 줬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거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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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실 거 하나 드세요 네? 고마워요 우리 둘 둘 같이 다녀요 둘 둘 우리 꼭 치킨 먹읍시다 여러분 그림자가 될게 채팅창에서 좋아준래 좋아주고 키키 키우 님들 2번님 진짜 성시경 같지 않아요? 시경이 오빠 왜? 아 네? 백 얼마나 했어요? 백을요? 되게 얼마 안 했는데 우리 다음판 같이 할까요 님들? 어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도 뭐 3,4분님 네 같이 할래요 네 하기 싫으신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 거기 싫으신 거 같은데 유튜브 제목 수정 됐다 성시경님과 한판 더하기 위해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캐리했습니다로 간다 자기장에 튀었네요. 그러네요. 뒤에서 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조금씩 걸어서 들어갈까요? 그러니까요. 너무 좋겠어요. 이거 들어가기 좀 빡세긴 하겠다. 근데 여기는 무조건 있을 텐데. 한 번 밀린다는 생각으로 1번 가볼까요? 네. 자연스럽게 앞장 세우기. 쏜다. 쏴요. 개 잘 쏘는데. 105방향. 집 쪽에. 105방향. 아, 언덕 쪽이구나. 한 뼈락이 있어요. 집 한 뼈락. 약간 연막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. 언덕에서 볼 수도 있어. 이번 쪽에서. 와, 근데 뛰어가다 헤드 맞은 거 실화냐? 어... 그냥 어쩔 수 있다. 이거 오른쪽으로 사분님 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? 헤드 조심하고. 총 빼고 그냥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. 무빙하면서. 앉았다 일어났다. 점프 한 번 하고. 앉아 이러다. 1달 한 짓. 한 대! 지금 뛰어! 얘들, 쟤들 피 먹을 때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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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서 쏘면 얘네는 안 들어갈 건가? 한 대! 아, 쟤는 잡았다. 아, 쟤는 잡았다. 아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어... 기어서 들어가면 칠 것 같은데? 일단 살려볼까요? 아, 계속 기..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아. 일어나면 바로 뛰어요, 이거. 피 먹지 말고. 네? 안 될 것 같은데? 아뇨, 바로 뛰면, 뛰면 한 번 더 살리면 돼. 바로 뛰어요. 아, 그래요? 출발, 출발, 출발. 한 번 더 살리면 돼. 점프! 옳지. 누가 한 번 대중 살려주면 안 돼요? 저 피 좀 먹어야 되는데. 나 있어요?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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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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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옳지! 살려야지, 살려야지. 우리 그냥 뚱뚱한 집에 다 같이 들어가요. 저 네모난 집. 1번 핑? 응. 전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난 저기 들어가서 다시 다음 계획을 짭시다. 고고고. 나이스. 야... 구상 가자. 사부님 구상 가자. 사부님 구상 가자. 우리 건너가야 되긴 해요. 이 집 걸친다. 1번 핑. 근데 우리는 건너가야 돼. 아, 여기 나무 있구나. 아... 나무 살렸나 보네. 킬이 안 떴구나. 아, 맞아. 해우소 뒤에 하나 붙었다. 한명 기절, 한명 기절. 사부님 한건 기절. 아, 이걸 죽이네? 으으! 으으!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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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제 쪽에 2명 나이스 해우소 안에 한 명이랑 제 앞에 하나 해우소 휘소 해우소 안에도 들어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어디 해우소 안이랑 3명 남았거든요 쟤네 짐만 걸치겠네 짐 문 한 번 부셔보실래요? 짐 문 부시면 알겠 피먹고 가야겠다 그렇죠 조심 나이스 뭐야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어 머스터다 나이스 너무 잘했다 나이스 지키 몬스터다! 성시경씨 왜요? 같이 한 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? 유튜브요? 응 아 네네 괜찮아요 올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성시경씨 네 근데 뭘로 검색해야 되죠? 저는 걸 뽀라고 검색하면 돼요 걸 뽀 아 그래서 아까 그분들이 걸 뽀다 앵과 잘 살게요 조금만 더 헐 대박 닥쳐 그런 얘기 한 거구나 아 걸 뽀다 걸 뽀다 그냥 걸어다니는 보너스가 진짜 있는 줄 알았구나 아 나 그 찾고 다녔었거든요 하하하하하 나 어딨어 어딨어 이렇게 하하하하하 진짜 잘 자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어 흠 글팡이 잘 자요 어 어 하하하하하하 어 어 성시경씨도 잘 자요 잘 자요 네 잘 자요 어 잘 자요 에이